이거는 밥 위에 있는 아귀 같은거는 밥이래 이거는 국물 아귀는 초록색은 국물이래 아하 우리 지우도 너무 잘해 좋은가 그린거야 이거? 꼬밀를 쿵카롱쿵카롱 야 어떻게 이걸 안보고 그렸어? 대단하다 잘했네 수박 이것도 좋은가 그린거야? 이건 뭐라고 그랬지? 수박있다고 저번에 사고됐어 지우야 이거 뭐야 파주 아니야? 파주안 이게 점? 이거 고모? 잘 그린다 지우도 초밥을 해봐있다 이거는 아빠야? 나야?